아이돌 출신의 최연소 신랑으로 화제가 된 동호 씨. 예비 신부와 웨딩 촬영을 한다고 해서 생방송 스타뉴스가 단독으로 두 사람을 포착했습니다. 오는 28일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예비 신랑의 결혼 소감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이보람 기자가 전합니다. 그룹 유키스 출신 동호의 웨딩 촬영 현장을 생방송 스타뉴스가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오는 28일 유부남 대열에 합류하는 동호. 가수 데뷔 나이 15살, 연예계 은퇴 나이 20살. 타 아이돌에 비해 빠른 행보를 보였던 그가 결혼 역시. 22살이라는 나이에 아이돌 출신의 최연소 신랑 타이틀을 달게 됐는데요. 동호의 결혼 소식은 그가 연예계를 떠났음에도 수많은 기사를 양산했고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동호는 한 매체를 통해 어린 나이에 결혼을 결심했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면서 예비 신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또 한간에서 또 도는 혼전 임신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좀 부담감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결혼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동호. 지난 2일 새벽에는 웨딩 촬영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SNS에 게재하기도 했는데요. 이보다 먼저 웨딩 촬영 소식을 입수한 생방송 스타뉴스 취재진은 동호 커플의 웨딩 촬영이 진행되는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 찾아갔습니다. 오후 12시쯤 한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며 예비 신부와 함께 나타난 동호. 턱시도 차림의 보타이로 신사의 품격을 완성한 그는 취재진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조금 놀란 눈치였는데요. 하지만 이내 밝은 미소를 되찾은 동호는 웨딩 촬영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촬영 앞두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연예 활동할 때도 안 해본 촬영인데 떨리고요. 이쁘게 찍어서 이쁜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러리로는 누가 오세요? 제 친구들도 몇 명 오고 신부 친구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예비 신부 역시 환한 얼굴이었는데 취재진은 일반인인 그녀를 배려해 카메라에 담지 않았는데요. 동호는 예비 신부의 미모 칭찬에 팔불출 면모를 뽐냈습니다. 아까 신부님 보니까 굉장히 예쁘시더라고요. 찍으셨어요? 아니요. 찍지는 않고 보기만 했는데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그는 서로의 애칭에 대한 질문에는 부끄러운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애칭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딱히 부르는 애칭은 없고. 애칭은 없어요. 그냥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 이러한 반응은 프로포즈에 대한 질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프로포즈 하셨어요? 네? 프로포즈. 했는데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말해주세요. 아니요. 장미꽃 백성이로 했습니다. 현재 동호는 예비 신부와 함께 생활할 신혼집도 마련한 상황. 신접살림은 어떻게 차리셨나요? 어디 신분집? 네. 신분집 해놨고 식 올리고 들어가야죠. 이세 계획은 하늘이 주시는 대로였는데요. 자녀 계획 어떠신지 묻자 볼게요. 일단은 저희는 저희끼리 둘만의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데 부모님들께서 좀 빨리 원하시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안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주어지는 대로 살 예정입니다. 하늘이 주시는 대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예비 신부를 향한 진심어린 사랑과 배려가 묻어났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일단은 궁금한 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저것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신부가 연예인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괜히 구설수에 오르거나 얘기가 나오면 상처받고 그럴 수 있는 걸 제가 원치 않아서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상의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다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22살이라는 나이가 어리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진중한 모습의 동호 유키스를 탈퇴한 후 아시아 일대를 누리는 DJ로 전향한 그는 결혼 후 당분간 신혼생활에 집중할 예정인데요. 근데 그 DJ 활동을 그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뭐 일이 잡히면 하는데 당분간은 신혼생활을 좀 즐기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실력 있는 DJ로 행복이 넘치는 삶을 꾸려나가길 응원합니다. 생방송 스타 뉴스 이보람입니다.